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0억 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론이 아주 확 나눠지네요. 조선과 중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죠 이게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릴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문화일보는 일면에 좀 다르게 표현했네요. 여기서 이제 오늘 50억 아들이 31살이죠. 곽상도 뇌물헤미 1심에서 무죄. 법원은 의심스럽지만 50억 원은 아들 돈이다. 31시에 50억 원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내물헤미 1심서 무죄 이렇게 쭉 나옵니다.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아들 퇴직금 아버지 향한 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판사가 법리를 따랐다고 하지만 아주 젊은 분이 50억을 받은 것이 내물이 아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 이렇게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곽상도 의원은 줄곧해서 자신이 문정권과 각을 많이 세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봤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에 6년 정도 근무하고 31세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았다. 누가 봐도 과한 약수다. 곽상도 전 의원은 법조인 시절부터 긴만배 씨와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국회의원으로서 김 씨의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을 주었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위해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은 없다. 판사들도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법리하고 상식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따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몇 십억을 받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유독 강삭도 의원 아들하고 또 박영수 옛날에 특검의 딸인가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여기 또 수호신님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고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신민사회수석을 선정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손편지하고 보내면 한번 그분들이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들춰볼 수도 있겠습니까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가 백성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하지만 이 돈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한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긴 이른바 정령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들을 취업시켜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아주 강하게 동화사술 다마저는 다루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일면 톱 기사로 헤드라인 기사가 정치보복 이런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반영한 그런 기사를 냈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했겠나 생각이 들지만 이건 뭐 곽상도 아들이 아니면 바뀌어야 힘든 액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제 의견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상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판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 사건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참조하고 어떻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다.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